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파워디렉터에서 동영상 파일에서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파워디렉터에 들어왔습니다. 파워디렉터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입니다. 여기에서 새 프로젝터를 띄워서 동영상에서 음악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목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 16대 9로 합니다. 저는 제목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6대 9로 터치했어요. 여기에서 현재 기본적으로 이 동영상 폴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 제가 엑스포트라는 이 폴드에서 동영상을 이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영상을 지금 플러스 했죠. 이 동영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 재생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하면 나오죠. 이걸 터치하면 해 보겠어요. 플레이하면 뭐 이런 동영상입니다. 음악이 지금 현재 들리죠. 이것을 플러스를 누르셔요. 이게 플러스를 누르면은 타임라인에 오죠. 플러스를 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플레이를 누른데 이 경우에 지금 화면에 안 나타나는 경우는 다시 들어가 보겠어요.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용량이 좀 커서 그래요. 여기서 플레이하면 이런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죽여야 되겠죠. 뮤트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뮤트로 만들려면 이걸 터치한 다음에 다른 음악으로 좀 대체하려 하거든요. 다른 동영상에서 음악을 뽑아서 대체하려니까 이것은 일단 터치한 다음에 이리로 갑니다. 설정 아이콘 있죠. 이리로 가서 오디오 믹싱을 터치합니다. 오디오 믹싱을 터치합니다. 오디오 믹싱을 터치해서 지금 현재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에 지금 현재 동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0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현재 100이잖아요. 이것을 0으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0으로 갖다 놓으면 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럼 제가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플레이 해 보면은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사운드를 오디오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영상에서 오디오를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리로 갑니다. 오브레이 이리로 갑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비디오. 이걸 터치합니다. 비디오를 터치해서 동영상에서 음악을 추출하는 방법을 시연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영상 폴더로 제가 가겠습니다. 엑스포트 여기 가서 요 동영상 요 동영상에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걸 터치했습니다. 요 재생 아이콘을 눌러서 재생 한번 시켜 보겠어요. 아주 신나는 지루박입니다. 지루박 음악만 제가 뽑아 오려는 겁니다. 음악만 뽑아 오기 위해서는 바로 뽑아 오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터치해서 일단 타임라인에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 있는 음악만 뽑아 내려면 일단 타임라인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터치해서 타임라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을 갑니다. 화면을 가서 보시면 화면을 보세요. 모니터에 보면 이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비디오를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비디오를 없애고 이 비디오를 없애고 색깔을 좀 바꿔 보겠어요. 여기 있는 이 비디오를 없애고 이것만 가져오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음악만 가져오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음악 트랙이 있죠. 이리로 이것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로 이렇게 위로 보겠어요. 위로 보니깐 보세요. 화면에서는 지금 현재 음악 트랙이 여기 있죠. 음악 트랙으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을 가져오니까 여기에서 그 화면은 사라지고 비디오는 사라지고 오디오만 현재 남게 됩니다. 이같이 이렇게 하고서 프레이 하면 아까 그 동영상의 그것만 오디오만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요령은 요령은 비디오를 이 레이에서의 비디오를 에서 비디오를 가져온 후에 타임라인에서 그것을 음악 트랙으로 당깁니다. 당기면은 화면에서는 그 화면 비디오는 사라지고 음악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파워 디렉터에서 음악만 동영상에서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자 고맙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SO